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자동차 시미라이터라는 거래요. 저희가 오늘 이거를 팁을 짜가지고 체험을 해볼 건데요. 그럼 팁을 또 짤까요, 우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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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눈, 질, 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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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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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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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초밖에 안 됐다. 미래야, 한 번 잘 갔다 왔지? 너무 좋았어요. 바람이 안 됐어요. 자, 이제 한 번 콜 때문에 누가 볼까? 되게 느렸더라고요. 각자는 1번은 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뒷자리만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저희는 38초 나왔습니다. 와, 느리다, 느려. 42초! 너무 느린 것 같네요. 너무 느린데? 우리는 무려 44초예요. 진짜 마르잖아. 혹시 벌렀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애교 장인하시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같이 동시에 시작! 트루! 사랑해! 응! 잘했어요. 령주 핫플레이스로 쩌상! 둘, 셋! 프로미스토얼! 안녕하세요, DKZ입니다! 저희 DKZ가 자동차 시뮬레이터 촬영을 해보러 이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폭진받은? 아! 좋아요, 좋아요. 2명씩 팀을 한 번. 2대2. 카이 바위바! 오! 야! 진짜 큰일 났어요. 야, 우리 맨날. 이렇게 팀이 나눠줬습니다. 벌칙은 감아해. 벌칙은 감아해. 맘들처럼. 네. 감아 좋아요. 어떻게 그러면 지면 그 순간 바로 태우다가 나가면 되겠나? 진 팀 이제 네 명이 둘 둘 해서 한 명씩 감아 태워서 나가는 걸로 합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체험하러 가볼까요? 렛츠고! 하나 시작! 우와! 우와! 자, 이룬코로 방재천 씨 나왔습니다. 네, 막, 그 이렇게. 어, 나 잘 붙어. 정말 놀라웠는데. 어, 올라가. 아, 네. 아주 좋아요. 자, 우리 그래도. 예, 잘한다. 예. 잘한다. 형님 보시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오, 막내가 훔쳐 가실 건가? 오, 못 참 안합니다. 아, 참십니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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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진짜 어렵다. 아, 여기 진짜 어렵다. 와, 좋아, 좋아! 나 지금 또 잘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편해. 매트리스 운전! 뭐야, 여기 어디야? 정비알로 가는 곳이에요. 왜 정비알로 빠지는 길이에요. 뭐야, 형아! 왜? 왜 정비알로 가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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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에요? 왜 정비알로 가는 길이에요? 실제 운전자가 있어도 이렇게 길을 모르면 여러분, 세대할 겁니다. 아, 너무 웃기다. 자! 간다! 밟아, 밟아!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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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믿어? 믿냐고요? 형아 믿어라! 진짜 믿어, 믿어. 형아 들어줄게! 오! 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자동차 시뮬레이터 체험을 해봤는데요. 아이고, 정비소 엔딩을 둘이나 맞이했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2분대가 1등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어쨌든 완주를 했다는 걸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경기였으면 가발을 한 번 타고 줄까? 그냥 해보서도 빼버릴까? 오늘 너무 재밌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한 명 혼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마가 필요 없다네. 가마가 필요는 없긴 해.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너는 뒤에서 경윤이 형 등 그거 해드려. 네, 그럼 저희 이 상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시뮬레이터 체험 너무 재밌게 했고요. 지금까지 디케이지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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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на 어, 귀여워 아, 주무셔야다. 안녕 안녕!